오늘은 사실 좀 고기를 먹어야겠어요 먹어야겠어 머리 봐 어떡하면 좋아 집에 단호박이 있길래 불고기를 넣은 단호박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지난주였나 국제 와인박람회 원래 국제 오가닉이었는데 와인박람회로 밥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어디가 이거 뭐 찍고 있어 인사할래? 안녕 한번 해줘 일로 거기서 안 보여 안녕 아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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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엄마가 귀 뒤로 넘기라고 했는데 갔다 놀고 있어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그래서 그 박람회 안에 비건 플래닛이라는 또 행사가 특별관이 또 있었어요 비건 베이커리도 있었고 비건 그리고 과자 있었고 비건 요거트 있었고 비건 요거트 있었고 쏘이 우유 그리고 콩고기 파는 업체도 있었어요 신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랑 콩햄 콩햄은 맥주 안주로 먹기 딱 비건 정말 좋네요 아무튼 그렇고 저희 이제 야채를 다듬어야겠죠? 단호박은 껍데기까지 먹을 거니까 깨끗하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랑 베이킹소다를 써서 어..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없지? 아 여기구나 꼭다리 있는데로 깨끗하게 조금 닦아놓고 물이 너무 축축 차지는데? 요즘 이 친구들이 좋더라구요 노래가 좀 신나는 것 같아 아이고 처음에 전자레인지에 먼저 돌려서 익혀가지고 자르기 편하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전화왔다 헐! 왠일 여보세요? 나 지금 집이야 지금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례적인 일이네요 그래서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서 전자레인지에 이게 어떤 분들은 5분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10분이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구요 저는 그 중간 한 8분 정도 돌리고 있어요 설탕 설탕 여기다가 현미육 살짝 여기 있고 양배추 뭐야 양배추는 아하 눈매와 아우 공인 제가 왜 야채 썼는지 얘기 안했죠? 아! 여기 야채 좀 들었네? 이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만 양념에 재어있는 줄 알았는데 당근이랑 양파랑 파랑 이게 좀 들어있네요 여기다가 야채를 조금 더 볶아서 가로막에 넣을 거예요 야채를 잠깐 대기시키고 단어막 갖고 올게요 오 말랑말랑해졌어 안 보이죠? 안 보이네 육각형 모양으로 짜는 게 되겠죠? 육각형이면 이렇게 하실 때 손 조심하셔야겠어요 근데 이거 입구가 너무 좀 작은가? 속을 다 파내고 있으니까 이게 살이 같이 나와서 좀 아깝네요 잘라보겠습니다 이거를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오! 오! 형부! 이거 냄새 한 번만 맡아보세요 아 이게 반응이 다르네 이게 체질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냄새가 되게 낯선가봐요 간장 불고기 그 양념 냄새에 마늘 향이 확 올라오고 특유의 그... 이거 무슨 냄새가 해야 되지? 근데 그 냄새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알 텐데 아 이거 공유하고 싶다 내 생각은 공유하고 싶어 지금 야채 볶은 거에 오... 오... 왜 완전 진짜 고기 같지 않아요?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양이 많다 아 여기다가 다진 마늘을 조금 더 넣을게요 저는 마늘 좋아하니까 이 정도만 마늘을 넣으니까 이게 냄새가 확 달라지는데 더 뭔가 풍미가 좋아지는 느낌? 이렇게 이렇게 빛이 너무 세서 맛깔스럽게 안 보이네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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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아 맛있는데? 또! 컴온 컴온! 맛있겠다! 빨리 와! 빨리 와! 아... 음... 맛있다! 다시 한 번 얘기해줘 어때? 맛있다! 맛있어? 하하하하 애들은 거짓말 못하는 거야 아빠는 놀고 있어? 응?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요거 단호박 안에 넣고 오븐에다가 한 번 더 구울게요 아 치즈 살 걸 치즈 뿌려가지고 저거 뭐야 이렇게 그거 그거 뭐야 뭐 하는 거 뭔지 알죠? 헐 자리가 없다 어떡하지? 뚜껑을 헐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지? 오이씨 고! 이거를 이제 지금 오븐을 에이얼에 에이얼에 놨어요 아니네 에이얼을 하는 동안 깜깜깜깜 랭키 인사해 여기 뚜가 아까 한 입 먹어보더니 만세하면서 맛있다고 그랬어 시원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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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오 잡았다 잘 이거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오우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쑥쑥 들어가는 거 봐 그치만 저는 껍질이 바삭바삭하게 익었으면 좋겠거든요 살짝 그을리게 저는 조금 더 탔으면 좋겠으니까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뭐해 귓소리 듣니? 꿀 짠 잘 익었고요 좀 잘라볼게요 다 잘라면 안 되겠죠 이거를 다 잘라면 안 되겠죠? 이거를 짠 슝 이거 보십시오 짱이죠 잘 만든 거 같아요 근데 그거 뭡니까 고깁니까? 맛을 한번 보세요 먹어봐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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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적인데? 너무 영혼이 없네요 맛이 어때요? 엄마도 하나 마셔보세요 뭐 그렇게 다 먹으라고? 그러면 어떡해 평을 해주세요 양념은 괜찮아요 양념 괜찮아요? 양념 괜찮아요 양념 괜찮고 양념은 괜찮고 식감 때문에 그래요? 식감 때문에 양념 맛은 괜찮은데 뭐랄까 끝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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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공기층이 있는 맛이랄까요? 이해하겠어요 공기층이 있는 맛? 갔네 생각보다 조금 더 단호박을 익혀도 됐을 것 같아요 이거 껍데기가 좀 딱딱한데? 그리고 다음에는 치즈도 사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맛있을 것 같아 잡혔네? 응 아까 pricing politiques oup but 맛있어 음 후추 조금 뿌릴거야 맛있다 dum 밑에는 바삭하다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래서 다음에 또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짱이야 아 배울러 잠깐 언니 저거 나도 내가 이따 칠게 나 좀 칠다가 장구를 장구를 올려줘 장구를 올려줘 짱이야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간식이죠? 안녕 얼굴 봐야 돼 어딨어 아하하하 에헤헤 방송하지 마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